숨의 바다지니 스테테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계란 계란 후회 고춧가루 고춧가루 먹어줄게 안먹을게요 미안해 집에 가자 포토, 집에 가자 이제 응? 기다려 포토, 간식도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포토, 간식도 안 먹어? 간식, 집에 가자 부터 고생이 있어 미안해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이거 응? 응? 이거 누가 또 이렇게 했어? 누가 지금 기지기 켰다냐?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이거? 목소리가 있어? 목소리가 이렇게 했어? 목소리가 있어 이거?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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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그랬어? 지금 목소리가 지금 애교부리는 거야? 부터는 뭐야 이거? 부터도 애교부려 혼내지 말해 혼내지 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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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너? 어? 어? 또 저래 또 저래 또 저래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또 애교부리지? 얘 털을 이렇게 털에 다 붙었지 테이프 어? 어? 하지마 이 점수를 어? threat 아 nothing 천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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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맛있어? 얘 오렌지 맛 나니까 진짜 맛있다. 이건 팔아야 된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는 걸로 판매해놨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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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이 흔드냐? 응? 엄마 구해주러 온 거야? 있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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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이 사과 사과 맛있겠다. 진짜 위험한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왔다 가자. 이리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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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켜. 까지. 랩. 3월 14일인데 3월 14일이지 근데 뭐 할 말 없어? 어? 할 말 없어 2월 14일에 뭐 받은 거 없니? 자 해피 발렌타인즈 데이 감사합니다 니 2월 14일 날 받았잖아 어? 어 저 멋없네 하하하하 너도 먹었잖아 어 3월 14일은 너도 줘야지 나도 주고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건 틀린 거야? 어 오늘 발렌타인이 애가 6월 14일 발렌이가 어 6월 14일 발렌이야? 6월 14일 발렌이가 오늘 화이트이야? 어 어 사탕? 하하하하 사탕? 소탕 어디야? 오 오 오 오 오 이거 이거 이건 왜 이랬을까? 어 어 이 녀석들이 어? 이거 해놓고 이렇게 하지 하하 하하 하 진짜 웃겨 이 녀석들이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지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을 계속 잘 쓰고 있어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레티놀이랑 시카 성분이 둘 다 들어가서 각질, 모공, 잡티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레티놀이랑 시카 성분이 같이 있는 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딱 필요한 그런 기능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레티놀을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도 있는데 시카 성분을 사용해서 조금 더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좀 사용해보고 효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도 차단하고 진정 기능이 있는 선크림인데 이게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살짝 제 눈에는 초록빛이 살짝 돌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홍조 있는 분들이 쓰시면 톤 정리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촉촉한 제형입니다 이거는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스페셜 세트인데 이게 피넛이랑 콜라보한 귀여운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게 1호, 찰리 브라우니 2호, 루시가 3호, 라이너스가 4호, 5호, 셀리브라운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어요 특히 이 노세범 파우더가 되게 유명한 게 우리 학생들 머리 기름 잡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저같이 여름철에 이렇게 피부가 많이 번들거리거나 할 때 유분기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메이크업 할 때도 파우더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크기라서 이게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잘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짜잔! 블랙티 시너지 듀오라고 해서 두 가지 제품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샘플들이랑 본품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올해 1월에 나온 제품인데 블랙티 트리트먼트 에센스예요 이 블랙티 세럼이랑 같이 썼을 때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해서 지금 같은 환절기 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나중에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마 전 파우더가 방역이 콜라 ㅠㅠㅠㅠ ㅎㅎㅎㅎ 기다려 봐도... 기다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기 딱 얼굴을 딱 이렇게 있네. 누리 언니처럼 저렇게 딱 그 놈에 앉아있어야지. 여기 앉아. 길어와 조금. 버터도 딱 앉아. 누리 언니처럼 앉아. 버터 앉아. 앉아. 우선에서 앉아. 강아리. 육기. 하늘. 그러다. 마카로드. 야채업. 침. tow- 다진 마카롱 다진 마카롱 다진 마카롱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먹방 아름다운 이곳에 가면은 너무 좋네 또 안쪽으로 가면은 너무 좋네 엄청 좋나 보다 졌다 자, 너무 좀 갖고 왔어야 됐네 아, 똥길 갖고 왔어야 됐네 근데 사람이 많아서 이리와 새키 아, 신나 진짜 아이고, 신났다 또 늦게 일어났다. 흐흐흐흐 또 한 번에 도착해서 무서워? 이리 와봐! 옆에 왔다 보는데? 어머! 진짜 안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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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아, 진짜 조심해야। 재밌다! 기다려 둘이, 여기 있어! 기다려inder 이제 앞뒤이 많았지? 세균도 좋겠다. 조금 작지? 스콘이 이거 사줄까봐요. 귀엽지 않아요? 스콘이 선물 스콘이 선물 예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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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한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 치얼스 짠 진정에서 먹을 거 아 너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우리야 이제 진정을 찾았어? 진정을 좀 계속 찾아라 아 아 아 아 아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